갑시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자가 진짜 오늘은 너네 다 똑같은 모자야? 너네 좀 쪼록 써봐. 내가 찍어봐. 똑같은 모자야? 엑스라지 라지 미듐이야? 아니요. 라지 미듐 스토리야. 라지 미듐 스토리 좀 대가리 갖고 하자. 이제 너네 그거 왔다. 한국에서 온 그룹 투어. 내가 가이드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옷이에요. 어머 이빨아. 이거 너 아니면 못 입게?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하나랑. 이건 누구 거야? 이거 백. 그 다음에 이거 하나랑. 헬로. 헬로. 코리안. 까올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피팅. 오케이. 피팅. 요거 피팅. 요것도 우리 거잖아. 이게 아라비안. 요거부터 피팅 해볼래? 하나. 너의 목적은 피팅하는 목적이니까. 갖고 가서 입어봐. 헬로. 헬로. 마이. 까올리. 티. 비서. 파이파이. 화이트 버터플레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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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자. 네. 하이. 머리 풀고. 머리 풀고 한 바퀴 돌아봐요. 네. 오 마이 갓. 저거 다르니까. 오. 어머. 이뻐. 이쁘다. 그치? 너무 잘났다. 너무 이뻐. 응. 어머나. 얘. 너무 많이 들어. 안녕하세요. 앙이들. 안녕하세요. 제우 어때? 맛이 나죠? 그게 뭐 할 때 붙는 거예요? 싱글랭. 러브 싱글랭? 응. 아 싱글랭. 아 싱글랭. 아 싱글랭. 아빠 어때? 뒤집어지지? 돈이 좋아해요 여러분. 얼마야? 아니. 얼마인데? 50만원. 50만원. 어? 그게 끝이야. 조금 더 약간 보석 더 이렇게 해야겠다. 저쪽으로 가서 봐봐. 네. 빨리 텐텐이 괜찮다는 거지. 여기는 할 거야. 아니야. 여기도 더 길게 잘라 봐야지. 그 만큼. 그리고 뭐 어차피 목을 가져간 거는 아트살이를 할 거고. 여기 뒤에 불편한 건 날개 자를 거고. 안무만 되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안무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일. 자. 가자 가자. 코콩. 어. 하이. 사이즈가. 사이즈? 사이즈 업. 업.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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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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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시간이 너무 늦는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 내일까지 해달라고 그래. 내일까지 해달라고 그래. 쿠쿵. 오느로 또 투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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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안 되면 우린 죽어.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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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내일 2.00pm 그리고 3.00pm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쁘다 퀄리티 봐봐요 우리 엔딩복이거든요 우리 엔딩복 퀄리티 봐봐 3호 아니 3호 난 얘가 이쁘다 미쳤다 그쵸? 우와 지게가 아니라 그렇게 매야 되는 거야? 엄마 어떡해 지금 지게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안 불편해? 어 가벼워 지게 너무 가벼워 나나나나나나 얘가 불편하네 이거 이거 얘네 얘가 불편해 나나나나나 딴 거 우리의 헤드 아 헤드 헤드 그래 헤드도 있네 그래 아 너무 이쁘다 나 백하고 싶다 백 옷이 너무 이쁜다 언니 이거 뭐야? 이쁘다 딴 거 입어볼래? 저거 완전 백 입어봐 이게 완전 백이 아니에요? 응 이거는 백매 두 마리 그 나비 두 마리 쇼부 3천만원씩 퀄리티라서 봐 이쁘긴 너무 이뻐 근데 옷이 전체적으로 날개가 고정이 잘 돼야 되거든 이게 지금 어때? 가와나? 어 이뻐 근데 여기 빼고는 편한데 여기가 계속 내려가서 이쪽 날개 이쪽 날개가 너무 불편하고 여기는 생각보다 편하네 어 거기는 우리 왜 이거 안면 안된다고 그랬잖아 얘네는 될 것 같아 그러면 명호는 잠깐 와봐 이거 지게로 해달라 그러면 안 돼? 얘만 따로? 여럿분들 안녕하세요 지사느라다 얘 저기는 해결했어? 네일 네일 지게를 갖다 주더라고 지게를 껴보고 지게랑 똑같이 다 해달라 그랬어 지게를 지게 하나 드나 우리 쓰는 칠이 어때? 안으로 말하나? 네 오케이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안 돼있다의 함초 맞지? 해 잇! 어 오케이 맛있는 거 없어? 없어? 냠냠냠냠냠 없어? 냠냠냠냠 땡 땡큐 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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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 서비스 이거 그분과 오늘 랭이 인스트라제만 하네요 다음? 오케이 욕구 불만인가 봐 그래도 다음에 좀 편하긴 하다 그치? 까닭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서비스 달라고 주고 얘만 한 애는 없네 그래도 지게는? 어! 피니쉬! 아웃! 파하나 지게 한 번 해봐 맞다 색깔은 이쁘게 나왔네 어때요? 위에는 샘 컬러를 해주고 샘 컬러를 하고 매니 매니 세트 없구나 해! 서비스! 서비스! 여러분들 어때요? 서비스! 1,000원 1,000원 9,000원 여기 짧은 터보다는 긴게 어울릴 것 같아 이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봐봐 하나 써볼래? 다시 켜봐 하일룸 그거를 한번 봐볼래 하일룸 진짜 무서워 너무 이뻐 반응 너무 틀린데? 징그럽다 딱 써봐 어! 이뻐! 저 반에다 붙인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화려한 맛은 없다는 거 아닌가? 완전 화려하게 하려고 그리고 천장도 높으니까 메인 하나만큼은 요정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칠 것 같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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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해 나 돈 없어 돈 없어 아 오케이 너가 서비스해 나 돈 없어 너가 서비스해 나 돈 없어 너가 서비스해 나 돈 없어 내 거야 이건 서비스해 누가 서비스해? 응 네가 뭔 지인지를 있으니까 서비스해 준다 가지 맞지? 미 응 그치? 하일이 너는 어때? 일단은 바꿔요 가서 콜 콜 오케이 아니 얘 얘 이렇게 자체로원만 하고 있던데 저거 각지나 마라 티도 안 나오면 내가 튀는 나를 못 갈 뿐이야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다 난 이 깔끔하게 그래 그냥 끓지 말고 랑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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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지 말래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지 말래 랑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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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뷔